또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네오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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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Hey guys, would you like some affordable merch from your favorite pop group with 20 to 60% off? They offer you to free shipping as well all over the world. Then check out the description below. Apply TYS NEO for extra 10% off. Hey, I'm so smart. Hey, I'm so smart. Yeah, I'm so smart. I come here to travel, and look at me's. And I'll be the friend, because I'm a friend. 그리고 나는 1년이 아니라 평생 같이 살거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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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이런구나 자, 멈춰! 싹! 싹! 일어나! 일어나!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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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간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짤 같다 아, 너무해 아, 손옥이야! 아, 손옥이야! 아, 손옥이야! 아, 손옥이야! 아, 손옥이야! 하트! 그치, 그치! 아니야, 아니야, 근데 너가 이게 좀 귀여워!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귀여워! 거기서 윈드민을 해줘야지 어이? 네 와, 어려워 비쌈! 저팸! 로봄타임 노 텐! 명작이 로봄타임 노 텐! 가즈! 로봄타임 노 텐! 그런데, 이 라이프가 로봄타임 노 텐! 로봄타임 노 텐! 로봄타임 노 텐! 로봄타임 노 텐! 그래서 오랜만에 온 텐 형을 위해서 저희 팀 이름은 롱타임 노 텐으로 하겠습니다 롱타임 노 텐! 센스 있네. 롱타임노우 텐 감사합니다 기사사진보기 잠깐만 잠깐만 뭐지 스킨 조용히 태봉 스킨 제일도 스킨 2대2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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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 형, 와. 웃겨서 진짜 힘들어. 아니, 따나였던 거 뭐지? 저거 크롭티 보시고. 휴식이 나쁘지 않았어? 나는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네, 잘 들었고요. 더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내 얘기를 누구한테 강조하는 것보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더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준 사람으로서 더 기억하는 게 더 소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인준 당신. 그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팬 여러분의 댓글. 아, 그래요? 3, 2, 1, 렛츠고. 생각해봐? 생각해봐? 아, 근데 생각해봐. 저녁이 없어서. 24,000이 없어졌어요. 2,000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나의 집을 가지고. 3,000이 없어졌어요. 3,000이 없어졌어요. 4,000이 없어졌어요. 5,000이 없어졌어요. 5,000이 없어졌어요. 오늘 부터 날라리. 집사는 집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신의 시스템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너희들... 진짜... 네... 주수님 정말 정말 행복해요 주수님은 정말 행복해요 주수님은 정말 행복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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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3살 오이 맞추렛어 와 대이루 대이루 파이팅 와 헛방이 걸음에 속도를 맞추고 이토록 들리는지 이토록 들리는지 대비 보기가 너무 어려워 익숙하지 않아 맞아? 응 조금만 조금만 아니면 되긴 한데 나도 아니면 됐다 이거 하고 모우리 만네가 돌아와서 9명의 모습 강한 이제 빈틈없는 모습 연습 많이 하고 왔네요, 케이블에서. 누군가 당신 뒤에 있습니다? 무서워. 제가 진짜 귀엽나요? 저는 제가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저 자신을 많이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당연하죠. 극단적인. B는 안 들어. 그냥 벽이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A입니다. 끝이야? 아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이거는. Z's giving me this look like she's ready to rumble. She's mad that her BFF is going home. I'm just, like, so tired of seeing Z's face. I already done fought this bitch three times. So, why not kill two birds and one stone? Victim number two is ready, too. Z, is you mad because your best friend gone? I don't care. I'm going to get in this house by myself, bruh. I've been in this house alone. Bitch, if I say I'm ready for you to go, you won't go. You can try to push me on all you want. I'm not leaving regardless. You ain't gotta leave the night, but bitch. I'm not leaving the f**k about it here. 벽에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축구. 네. 근데 생각해봐. 사람은 꿈을 꾸잖아. 꿈 속에서도 지나가면 파이어 알람을 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꿈에서도 계속 파이어 알람 불러야 하는 거야? 가장 세계까지 언급하지 않으실게요. 저는 꿈을 안 꿉니다. 깨어있을 때 드림이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왜 저럴까? 아, 콘셉트 잘못 잡았나 보네. 솔직히 나쁘지. 자, MC를 바꿨는데요. 안녕하세요, MC 런쥔이라고 합니다. 다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야, 우리. 우리 짰어? 우리 짰어? 우리 짰어? 열심히 팀이다. 갑춤 칠하니까 갑춤 치고 싶지 않았어? 가퀴벌레가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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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 발. 앉아. 없으세요? 원래 앉아있어요. 180cm. 원래 엎드려있는데. 자, 더더미 오른쪽 왼쪽. 아니,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가퀴벌레. 아잉. 뿌잉. 아잉. 아잉. 많은 점이에요. 머리 아파요. 앞으로 너 방 문 앞에 가가 이렇게 놔둬. 그럼 알아. 아, 얘 지금 화났구나. 아잉. 지성입니다. 1점. 역시. 무엇보다 우리 팀 멤버들이 말할 줄만 알지 듣지를 않아요 잘. 인정합니다.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들어 줄 거기 때문에. 아잉. 아 귀여워. 오. 오. 뭐야 진짜 됐어? 미안해. 아핳. 나 원래 이거 안 뜬단 말이야. 아핳. 아핳. 야. 나 진짜. 나 원래 이거 안 되는데. 갑자기 왜 됐지? 나 진짜 못 했는데. 너 이거 원래 안 된단 말이야. 아핳. 뭐 다 모르겠어. 누가 나왔는데. 쟤엘아 무슨 일이지? 쟤엘아 무슨 일이지? 쟤엘아. 뭐야? 내일이야? 오 마이 갓. 월. 월. 나 무슨 일이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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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댓글이야. 무슨 요일이지? 월. 무슨 일이지? 월. 월. 오늘. 무대를 할 때 저걸 좀 외치는 분이 있어요. 아 정말? 재미 Sab planeta 부시. 조회해 여러분. 안녕. 월. 월.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B가 B가에 조금 더. 범보 B. 비. B 추가 뭐. 일본의 hormonal을 하고 Schloss이 한번 device을 하고기를 생각하면서 쌍문 범 fan을 하고fit Rule가 extrapol Breakfastkleid asked him after step simple and move to space. 일단은 이 커피차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이 뮤비를 촬영하면서 정말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야채에 있는 자리핀 칭찬 근데 왜 그래? 그래서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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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ben졌지 않아 레드 Blinded 아름다운 으구 바뀜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